할렐루야 옹정 씨 목사입니다. 오늘 드디어 닥터 헤롤드 에벨리의 조직적 성경신학책 두 권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책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네 권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조직신학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조직신학은 헬랑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배우고 나면 실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안다든지 더 절정이 생기다든지 더 하나님을 향한 불우심이 더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 조직신학을 배우면 더 가라앉고 불이 없어져 버립니다. 그런데 이 닥터 에벨리가 만든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. 헬라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시불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모세에게 가시던 기 불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 출애급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.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.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학.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늘 친밀한 관계를 보였던 것처럼 바로 이 헬롤드 박사의 조직적 성경신학은 여러분들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조직신학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선포하고요. 이번 9월 4일 날 오셔서 이 닥터 헬롤드 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완전히 교회를 혁명시키는 이 조직적 성경신학이 드디어 출판됐는데 이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헬롤드 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. 할렐루야!